와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맛있게 드세요 파리탕 아니 파리탕 우리 라디오 되게 편하죠? 네 나 지금 카페에 있는 줄 알아요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 저 몰랐어요 그거예요 방금 뽑는 거 치힐이랑 치킨이었어요 치킨 맛있겠다 아까 아사가 칠보 같잖아요 핸드폰으로 짓자리 4개 중에 그 저렴하는 분께 우리가 뽑아서 치킨 사은 거 보내주세요 너무 멋있다 나도 같이 먹자요 같이 먹자요 문자 보낼 거 아 아쉬워라 이렇게 오늘 베이비몬스터와 함께 해봤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라미 시험은 어떠세요? 오늘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유튜브에서 좀 자주 봤을 건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다들 편해하는 길을 이렇게 듣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노래 웃겼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아까는 아빠 다리하고 안되셨잖아요 그리고 노래 끝나고 너무 보고 싶던 리액션은 눈앞에서 봐가지고 너무 재밌고 다음에 컴퓨터에 또 나오고 싶어요 또 나와요! 너 늦지 저거 막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